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내 최대 자동차 처리 항만인 평택당진항에 자동차 전용 부두 1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평택당진항에서 평택당진항 자동차 부두 건설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평택당진항 자동차 부두 건설공사는 5만 톤급 1개 선석을 짓는 사업으로 2018년 1월까지 약 758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됩니다. 신규 부두가 건설되면 평택당진항의 자동차 부두는 모두 5개 선석으로 늘어나 연간 160만 대의 자동차 하역이 가능하게 됩니다. 평택당진항의 지난해 자동차 처리 물량은 151만 대로 국내 전체의 24%를 차지했습니다. KSG 뉴스 정재입니다.